정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좀 근사한 이야기를 기대했던 사람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그런 답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정치가 그러하다는 점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집권 세력이 작심을 하고 자기 쪽에 유리한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해나가면 반대편에 있는 표를 구하는 정치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하는 바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의 발언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발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당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용어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8월 22일자 조선일보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터뷰 제목을 뽑으면서 주호영 정강훈 목사 용서 못해 백과 치레아 그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목을 뽑을 때 다소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신문 일면에서 그 제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속이 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기사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신이 용서하고 말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호영 대표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호영 대표는 광화문 집회 논란으로 지지율이 꺾인 것과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광화문 집회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꺾였습니다만 그렇게 하자 주호영 씨의 답변입니다.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주장이 우리 당 판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걸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은 전체 국민의 생각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외연학장을 목표로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는 것과도 일첩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발언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의 발언을 아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더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기자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가 이들 책임인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책임인가요? 정부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가 재학산됐습니다. 방역수준을 늦춰서 안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정치적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당을 포함해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민 분열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통합당과 광화문 집회를 연결해서 전부를 도매값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작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 느끼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며칠 전인 8월 18일 CBS 라디오 출연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고 해소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또 이원론적으로 보강하는 보충하는 답변을 더합니다. 광화문 집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달리 봐야 됩니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한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몹시 어려운 병에 걸릴 확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간 그 엄중한 메시지를 청와대나 민주당은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은 나무라면서 또 한쪽은 옹호하는 정치가다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호영이 숨긴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금표를 서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금폭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 무력하다든지 이렇게 자기 편에게 무조건 무죄를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 나라를 추락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하지 말고 그리고 당장 물러나가는 그런 요구가 총체적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청와대의 요구 상황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두 가지 고구가 대변합니다. 그날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위 손편말의 메시지는 나라가 네 거냐야야, 나라가 네 거냐야, 나라가 네 거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할 많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손편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왔냐 모든 것이 기초이자 근간이자 기본이자 시원이자 출발점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것은 모든 것은 바로 한 단어에 모아집니다. 사의로 부정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의로 부정성으로서 입법 권력에서의 거의 독재적인 권한을 지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집권 여당이나 미래통합당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사의로 부정성거 문제에서 일체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할 의지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정성거에 침묵하고 은폐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입이 1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의 지휘부서이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거죠. 죄인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광화문의 그 우천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곳이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접었기 때문에 무슨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부역자라고 생각하니까 제2중대로 생각하니까 공범자로 생각하니까 전혀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쿵 저렇쿵 실망했다든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관계없는 것은 오래전에 다 관계가 끊어진 건 사실이니까.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광화문 집회에 이렇쿵 저렇쿵 자꾸 이렇게 발언하는 미래통합당의 젊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원내대표를 보면서 저 친구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가 잘못되는 것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는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나라에는 한 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잘못하지 못하도록 야당은 그 일이나 잘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회에 참가했겠습니까? 속이 답답해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 없이 나온 겁니다. 나라가 잘 떼어가면 그런 집회에 돈을 줘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인 겁니다. 그런 국민을 남으라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국민을 남으라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여당이 나쁜 의도를 갖고 미래통합당과 광화문 집회를 자꾸 엮어가지고 마녀사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광화문 집회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선택할 때 그분들이 좀 과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위 서로가 상처를 입지 않는 방향의 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다든지 비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